지금부터 GitFlow 모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GitBranch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브랜치가 뭔지 모르신다면 먼저 공부하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GitFlow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브랜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GitFlow라고 하면 이런 사례를 의미할 때도 있고요. 이 사례를 쉽게 또 실수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사례를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GitFlow라고 하는 이 브랜치 모델에서는 마스터라고 하는 브랜치와 디벨롭이라는 브랜치가 있고요. 그리고 기능 개발을 할 때 쓰는 피처 브랜치와 출시할 때 사용하는 릴리즈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수정사항을 반영할 때 사용하는 핫픽스 브랜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우리가 어떤 특별한 도구 없이 직접 Git의 커맨드 라인을 이용해서 이 모델을 한번 운영해 보면서 이 모델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또 브랜치는 어떻게 쓰는가 라는 것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저는 저장소를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main.txt라는 파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구현해 왔던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쳐보자고요. 저는 여기다 1이라고 쓰고 git commit- git add main.txt git commit-am work1이라고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저장소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왔던 프로그램 그리고 완성된 프로그램을 일단은 출시를 최초로 했다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출시를 할 때는 우리가 출시한 그 버전을 어딘가에 기록해 놔야겠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태그입니다. git tag 0.1이라고 하면 현재 work1에 0.1이라는 태그를 붙인 거예요. 이런 상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기능 개선이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버그를 수정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겠죠. 그러한 작업은 마스터에서 이제 하지 않습니다. 마스터는 언제나 실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마스터의 가장 최신 버전은 언제나 실행 가능한 상태여야 된다. 그리고 실행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디벨롭 브랜치에서 진행한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디벨롭 이라는 브랜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인점 txt에 있는 버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추가하는, 개선하는 거죠. 그러면 git commit work2 work3 이렇게 하면서 디벨롭에서 작업을 쭉 진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제가 기능들 개선이 끝났어요. 기능 개선이 끝났고 버그도 없앴고 그럼 이제 출시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브랜치가 release 브랜치입니다. 이 그림상에서는 여기 있는 초록색 점이에요. 자 그러면 release를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자 이때 git branch 체크아웃을 합시다. 체크아웃 마이너스 b 릴리즈 0.1 이렇게 하면 0.2로 합시다. 기존에는 0.1로 출시했으니까 0.2 버전을 출시할 준비를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0.2 출시를 하려고 딱 준비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빨리 수정해야 될 버그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버그 픽스를 하는 거죠. 자 이때에 릴리즈를 위한 버그 픽스는 제가 릴리즈 0.2.txt 라고 하는 저 파일에서 진행하겠습니다. 1. git commit 마이너스 git add git commit 릴리즈 0.2.1 그리고 또 작업을 버그가 많아서 또 새로 버전을 만들면 릴리즈 브랜치에서 이렇게 버전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버전들은 언젠가는 디벨롭 브랜치에 병합되어야 될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림상에서 보면 계속해서 병합 작업을 해줘서 디벨롭 브랜치에서 나중에 충돌이 나는 것을 최소화시킨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 저는 git checkout develop 이라는 브랜치로 이동하고 git merge 릴리즈 0.2를 해서 병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합되면 어떤 모습으로 그래프가 바뀌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before after를 이렇게 캡쳐를 떴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릴리즈에서 작업을 하고 디벨롭으로 병합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릴리즈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git checkout 릴리즈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면 그것을 master 브랜치로 병합합니다. 그때의 일반적인 병합을 사용을 하질 않고요. merge commit을 남기는 형식의 병합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git checkout master로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git merge release 0.2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master branch가 0.2 릴리즈가 있는 뭐죠? commit으로 fast forward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병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git flow 모델에서는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냐면 자, 이거를 이렇게 한쪽에다가 띄워놓고요. git merge를 할 때 fast forward를 하지마 no fast forward란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commit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릴리즈와 병합했다라는 것을 commit log상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라는 것이 git flow 모델의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commit 메시지가 만들어지고요. 제가 얘를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 있는 master가 릴리즈를 따라왔는데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merge commit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줬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태그가 자, 브랜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git branch-d release 0.1을 해서 저 브랜치를 이제 삭제를 해도 이 merge commit을 통해서 이렇게 병합된 것이다라는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제품을 출시할 때 버전을 어딘가에 기록해놓기 위해서 태그를 이용합니다. 0.2 버전이 출시되었다라는 뜻에서 그럼 이제 태그가 이렇게 박혀있으니까 언제라도 우리가 출시했던 0.2의 상태로 우리를 돌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개발을 다시 시작해야죠. 개발은 끝이 안나죠. 자, 그래서 저는 다시 들어가서 develop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신규로 추가할 기능이 두 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기능이 하나는 금방 끝나고 하나는 오랫동안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면 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때문에 릴리즈가 미뤄지면 안되겠죠. 그래서 금방 끝나는 작업 그리고 지금 이미 알려져 있는 기존의 작업 중에서 버그들, 이러한 것들을 수정하고 그 작업들이 끝나면 예를 들면 1.0이라고 하는 정식 버전을 출시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운영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신규 기능을 위한 브랜치를 만들고요. 그리고 버그 픽스들을 하고 얘들이 충족하면 그때부터 1.0 릴리즈를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신규 기능을 추가를 해볼까요? 자, 이 신규 기능은 하나는 금방 끝나는 것 하나는 길게 하는 것 그래서 숏이라는 기능과 롱이라는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디벨로브로 다시 복귀를 한 걸 저는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git branch shot인데 앞에다가 feature feature는 기능이라는 뜻이죠? 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는 long이라고 하는 브랜치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여기는 이 그림처럼요. 그리고 1.0을 목표로 진행할 프로젝트인 feature에서는 git checkout feature shot shot.txt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거죠. shot 자, 2 그리고 또 롱 프로젝트도 병렬로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죠. 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여러가지 기존에 있었던 문제와 신규로 추가할 신규로 만들고 있는 기능에 대한 작업이 끝나면 이제 또 출시 준비를 해야겠죠. 출시 준비 한번 해볼까요? 자, 출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은 feature branch에 있는 이번에 출시할 기능의 버전들을 병합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 checkout develop 으로 간 다음에 git merge feature 중에서 이번에 출시할 short을 merge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no fast forward 해서 commit 메시지를 일부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branch를 이제 병합을 했으니까 삭제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릴리즈 절차를 시작하는 거죠. git branch check out l release 1.0 마이너스 b를 빠뜨렸네요. 됐죠? 그리고 릴리즈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잘한 문제들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short 이라는 기능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뭐 feature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는 거죠. bug fix를 했다. git commit 마이너스 am short 3 bug fix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것에서도 bug가 있을 수 있겠죠. git commit work for bug fix 이런 식으로 커미트를 해나가면서 릴리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모든 작업을 마쳤다면 그땐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로 보내고 디벨롭으로 보내는데 디벨롭은 계속해서 merge 작업을 자주자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좀 생략했어요. 자 그럼 일단 릴리즈를 위해서 첫 번째 디벨롭으로 병합작업을 합시다. git check out 디벨롭으로 가서 git merge 릴리즈 1.0 할 때 no fast forward 해서 병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git check out master로 가서 git merge 릴리즈 1.0 인데 no fast forward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버전을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출시를 하기 위해서 git 태그 1.0 이라고 한 다음에 출시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럼 더 이상 릴리즈 1.0 브랜치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git 브랜치 마이너스 d 릴리즈 1.0 해서 1.0 브랜치를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긴급하게 수정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다음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그 심각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일을 빨리 정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정식으로 출시한 버전의 버전 하나만 추가해서 바로 다음 버전을 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릴리즈가 아니라 핫픽시스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자 해볼까요. git check out minus b 핫픽시스 그리고 0.1 아니 1.1을 위한 핫픽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브랜치를 만들었고요. 여기 메인.txt 말고 핫픽스 0.1 1 점 txt 라고 이렇게 하고 1 이라고 한 다음에 git commit 이 아니라 add 핫픽스 git commit 핫픽스 1.1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스터로 보내고 당연히 디벨롭도 보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자 git check out 디벨롭으로 가서 git merge minus minus no fast forward 그리고 핫픽스 해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git check out master 를 해서 혹시나 핫픽스 1.1을 가져온 다음에 git 태그 1.1 해서 출시를 하고 git branch minus d 핫픽스 1.1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든 핫픽스를 삭제를 하고 작업을 종료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 git 플로우 입니다. 여러분이 git 플로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직접 모든 작업들을 하는 것이 어 좀 번거롭단 말이죠. 실수도 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구성원들 중에서 git 을 잘 숙지를 못했거나 git 플로우 모델을 잘 숙지하지 못한 구성원들도 실수를 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뭐랄까요.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으면 편하거든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git 플로우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git 플로우라는 도구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러한 걸 도와주는 도구가 있을 거니까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it 플로우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주소로 들어와 보시면 이분이 2010년도에 만든 모델이 git 플로우 모델이 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그 설명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2020년이니깐 10년이 됐네요. 최근에 이렇게 내용을 추가했는데요. git 플로우 모델이 아주 초창기에 만들어진 모델이라서 좀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그런 취지의 큰 틀에서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